대우건설을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매수가격이 4,750원이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4,580원이죠. 코로나 시기에 고점이 9,000원대였고 그 뒤로는 좀 많이 쭉 내려와 있거든요. 대우건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보관님 대우건설입니다. 이거 이제 다시 또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온통 지금 2차전지, 반도체 또는 제약주만 여러분들 보시는데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넓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양대시장의 종목이 2천 개 이상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려고 하면 모든 종목을 다 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대우건설 보세요. 이 흐름도 나쁘지 않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돌아서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HTC 현대 산업개발 주가 보세요. 이 주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주가 보세요. 주가가 지금 거기가 50% 올랐어요. 50% 급등이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신경 쓰면요. 바닥근에서 이런 종목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면 건설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 주가도요. 최근에 올린 거 보세요. 오늘 주가가 조정받고 있지만 삼성물산 주가도 올라간 거 보세요. 최근에 올라간 거 보세요. 제가 대우건설을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 3번에서 합정동을 가려면요. 합정동. 토마토 TV가 합정동이 있으니까, 그렇죠? 3번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디에서 차가 가장 많이 밀렸냐면요. 제가 이런 약을 왜 해드리냐고 다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게 서부간선도로를 타야 돼요. 서부간선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전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지하가 안 돼 있었어요. 지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명에서 강명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승산대교까지. 강명에서 승산대교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지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금은 좀 비싸더라고요. 요금은요. 요금 보니까 요금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에서 방송 갈 때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하로 빠지게 되면 빠르게 가볼 수 있으니까 방송국을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가 왜 대우건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 있잖아요. 지금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지하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약점, 거기에 수주를 땄는 데가 대우건설이에요. 제가 이 규모가 상당한 규모 하면 1조가 될 거 이상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를 만드는구나. 거기에 대우건설이 약점을 체결했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 모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악의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목은 치악의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아시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또 주식투자에서 돈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보통 집을 선택할 때는 몇 달, 몇 년을 고민하고 고르지만 이 주식투자는요. 단 몇 초 만에, 단 몇 번 만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대우건설이 하는 기업 자체는요. 치악의 상태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분께서 대우건설 매수 가격이 4,75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이제 이 고점 돌파가 나오면 탄력이 상당히 아마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가상으로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종가상으로 종가, 이 종가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가상으로 얼마가 4,680원만 돌파해버리면요. 잘 보세요. 지금이 4,580원이니까 앞으로 한 100원 정도 위에서 마감이 되면 또는 한 4,700원 정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면 주가, 앞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이 종가상으로 주가는 어디까지 달아날 수 있냐면 5,400원까지 주가는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오면 이 정도면 한번 고민하세요. 5,400원 이 가격대니까 이 정도면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이 정도에서 내가 매도할 것인가 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4,750원이니까 5,400원 가면 한 15%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00원 정도면 결정을 하세요. 또는 잘 모르시면 다시 또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5,4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